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랬어 게임을 몰라서 그랬어 이번에는 무조건 그 뭐야 끝까지 갑시다 뭐야 그리팅 나는 네오야 골라 어 레어 카드 옵테인 스타팅 렐릭을 지워버리고 보스 렐릭으로 얻는다 레어 카드 하나 가져갑시다 다크 엠브레이스 카드가 불타버릴 때마다 카드 하나 얻는다 이거 하자 위험 보상 한 다음에 아 보자 왜 캠프 파이어가 별로 없지 어 그러면 캠프 파이어 조금이라도 있는 쪽으로 갑시다 한 다음에 가자 자 하면은 일단 시비 디펜드 때려 때려 그치 초반에 놓으면 별거 없죠 그니까 얘 렐릭 진짜 좋아요 이거 뭐야 열 걸음만 가도 체력 60 채워주는 건데 저걸 왜 버려 배시 갈기고 그치 하고 일단 슈드 걸어줄게요 2데만 받자 아이씨 약해졌어 배시 한번 더 걸까 아닌데 아 이거 뭐야 어택 잠깐만 아 나 배시 또 걸어 얘 초반부터 조금 꼬인 느낌인데 계속 위크 걸리는데 이거 깡딜 간다 깡딜 그치 음 싱레드 이런거 좋아 그치 에너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얘 뭐야 치어리더야 어 뭐야 이건 버프 주려고 하죠 일단 세리고 야 쉴드가 한 번에 다 나오면 어떡해 다음 턴 어떻게 막으라고 마이 파워 이즈 언배치드 리튜얼 어그레이시브 6데미지 리튜얼 이츠 턴 개인 3 스트렉스 일단 오오오 그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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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드가 자기 패 다 태우고 그 수 곱하기 7이에요? 이거 말하는거지 이거 아 이렇게 아아 공격용이구나 나쁘지않네 보멘 스트라이크 이런거 나쁘진 않거든? 화가 난다도 나쁘진 않고 슈러그이더프 어깨를 틀썩이다 8블록 없고 일단 이거 무난히 갈게요 화가 난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덱이 좀 더러워져 카드를 바꾼다 스트라이크 하나 바꿔볼까? 이 퍼널 블레이드 잠깐만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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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보여주고 드려 Add a random attack to your hand 랜덤한 공격카드를 손에 들어 보낸다 0코인데 이 카드는 불타 없어진다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앵글이랑 상승이 좋으려나 그러면? 잠깐만 물음표 먼저 갑시다 아 사기치기 딱 좋아 골든아이돌 받고 트랩 발동시키자 아 근데 저거 컬스 못해버리잖아 얘는 이터넌티가 아니 그 뭐지 저게 아니죠 18댄 받읍시다 그냥 이건 효과가 뭐야 아 골든 25% 더 받죠? 무릎에 화살 어 보자 일단 팔 팔플록 잠깐만 이거 한 한 놈이죠? 일단 팔 팔플록 얻어놓고 너 일로와 아 잠깐 못 죽였네? 망했네 이거 나 카드 5자인줄 알았어 잡아 하고 방떡하자 방떡하고 통크내 아 기간인줄 아는데 잘못봤네 이건 효과가 뭐야 밀크포션에 돈 그치 한 다음에 썬더클래 리퍼 딜 4 데미지 툴얼 엔니미 힐 엄블록 힐 엄블록 데미지 딜 딜 엘블록 아 블록 아 야 리퍼 좋다 이거 야 리퍼 가져와 리퍼 가져오고 일단 여기 들어가서 하나 스미스 대장장이 해주자 리퍼 리 여기는 리퍼 허 보자 얘는 얘는 업그레이드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야 미쳤는데 이거 컨펌하자 헤헤 그렇지 스포클라우드 어 죽으면은 두톤 동안 클라우드를 쿨인데요 리퍼 쓰자 일단 그치 체력 오르죠 이제 한 다음에 얘네들 지금 하나는 지한테 버프 주고 있고 하나는 저거 디버프 주고 있죠 이런거 필요없고 한대 때리자 일단 공격력 오릅니다 활짝 어 보자 일단 저간 써주고 하나 해주고 어 보자 배시 또 깡 그치 죽여버리고 아따가 아프잖아 잠깐만 어차피 이거 쓰면 쟤 죽죠 아 잠깐만 28인가 아 죽는구나 다행이다 하고 파이어 포션 데미지 20주고 이게 뭐야 상대 위크 한 다음에 엘드 카드 두번 폭풍자고 옹진호가 간다 이거고 서버 소울 16대미지 이거 나쁘지 않다 상정 갑시다 탈진 없을걸요 여기 가서 이런 렐릭터 얻어줄수 아이언웨이브 세일 5블록 5대미지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얘는 잠깐만 후메 딜 1을 4번 때린다 두두두두 얘는 이런거는 솔직히 별로 좋진 않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아까 까시같은거 있으면요 저거 진짜 힘들거든요 듀얼윈드 듀얼윌드 랩튜어 whenever you lose HP from 카드 gain 1 스트렉스 스트렉스가 뭐에요 정확히 말해서 어플라이 어플라이 3위크 번유 올 애니미스 이따 이거 나쁘지 않아 보여 스트렉스가 뭐지 일단 사보자 가자 일단 사보자 보석세계 보석 아니 누가 힘인거 몰라서 물어봐 여기서 힘이 어딨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불어진 애그 얼어버린 애그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파워 아 이거 업그레이드에서 뭐하게 이거 업그레이드에서 뭐하게 효과가 전혀 없잖아 아 캐릭 밑에 뜬다고 알았어요 헤드벗 트럭 이프트 임 임 프라이벌 블랙 블랙 살만한거 없다 쓰자 아 연코됐어요 저거 아 연코됐구나 그럼 나쁘지 않지 서버소울 올더 어택 아이언 웨이브 잠깐만 일단 리퍼로 피 빨아먹고 한 다음에 커티스랑 어 커티스 저 버프가 뭐지 나 커티스 한 번 때려줍시다 말퍼르 아 이거 그러니까 삼 스트레스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 일단 저가 써주고 배시 후려 갈기고 내리고 일단 나 딜 한 그거 뭐야 디펜스 하나 써줄게요 보자 하나 둘 셋 넷 50% 데미지 더 받으니까 얘는 아니다 이게 25% 잡을 수 있겠지 그럼 그렇지 아 데미지 공식 딜 플러스 힘이에요 아 오케이 배시 때리고 때려 때려 보자 때리고 때려 끝 민첩성 민첩성 민첩성이란 카드도 있네 클래시 바디 슬램 일단 저건 얻어주고 물음표 쪽으로 타고 갈게요 물음표 애들이 보상이 좀 좋아 리치 컴퓨터 스타트 할 때 1힘 얻어줍시다 나쁘지 않고 얘 뭐야 시벌이? 얘 공격할 때마다 15골드를 훔쳐간다고? 이 망할 놈이? 잠깐만 디펜드도 뚫고 훔쳐가나 이거 설마? 야 이 망할 놈아 빨리 죽여야겠다 얘 돌아버리겠네? 잠깐만 너 뭐 줘? 아 클래시 조금 에반 에반데요 난 쉽지는 없고 클래시 꽂고 아이 뭐 하냐고 얘 잠깐만 야 안됐다 야 때려 때려 그렇지 돈 내놔 아 훔쳐간 거 나 이제 돌려주네 콜 옵션 스킬 코스트 0 whenever you play 스킬 it's just it 오케이 이런 거 가져갑시다 무난한 거 가져가자 하고 한 명 가져가고 오케이 야 리퍼 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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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리퍼가 필요한 거 아니야고 리퍼를 주세요 뽀잉 리퍼를 달라고요 이럴 때 야 이거 리퍼 무조건 가져갑니다 조금 체력 다는 거라도 잠깐만 두세 넷 다섯 야 이거 체력이 몇인데 리퍼가 나오면은 아니 리퍼 왜 안 나오는데 리퍼 언제 나와 네 알아요 쿠터는 0코인 거 아는데 지금 쓰면은 애들이 죽어 그래서 그래요 일부러 안 쓴 거야 지금 리퍼 야 이거 싫어 야 이거 싫어냐 아 개소내잖아 이러면 오히려 와 리얼로다가 넘어왔나 진짜 야 이거 손해봤어 오히려 이러면 아 저기 아 진짜 왜 하필 이렇게 되냐 일단 방독 메타 가자 리퍼 또 나오지 않을까 아 리퍼 한 번 쓰면 불타지 빨리 잡자 그럼 와 진짜 어 짓댐 또 깡 때리고 어 보자 아니 때리고 때려 아 너무 우울하잖아 퍼펙트 스트라이크 그리고 10골드 하고 캠퍼 가서 이 상태로 저거 잡을 수 있으려나 아 자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자야 돼 지금 이 상태로 이거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가디언 가디언이 다른 거네 헥사고스트 공격 말고 다른 걸 할 것 같다 라는 거죠 패시 후깍 때려주고 스트라이크 때려 그렇지 아 휘린드가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 야 무슨 30딜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5 곱하기 에반데요 이거 다 써야 되나 이거 마시고 아 잠깐만 일단 20댐 넣어줘 그치 20댐 넣어주고 6 일단 이거 아이어웨이브 써주고 그치 일단 리퍼 쓸게요 7에 5라도 가져가자 엔드턴 그 다음 뭐야 버프? 아 야 이럴때 방어 다 나오면 어떡해 인플레임 야 에반데요 이거 7 곱하기 14 안됐다 야 이거 던져봐 일단 약하게 만들고 15죠 지금 15인데 일단 10댐 꽂아놓고 방어 가자 그치? 그 다음에 6댐? 6댐 이거 어깨 한번 으쓱 해주면 되죠 아 이거 그냥 이거 던질거 그랬나? 퍼펙트 스트라이크 그치 17댐 오 오빠 10댐 아 이거 야 야 아 이거 대칫 뭔데 오케 이래 데미지는 안받았어 근데 이 다문떠가 뭐냐거든요 헤에에에에 아이 또 뭔 30댐이야 카드 본lon 야잇! 번? 14뎀! 일단 10? 해놓고. 아 덱스가 방어력 올려주는 거구나? 14뎀이니까 일단 배식 후려 갈겨줘봐. 아이고야. 8뎀! 야! 아 이거 그냥 무조건 죽잖아! 에바지! 야잇! 아 뭐야 이게! 얼탱이가 없네 진짜? 한 시간. 또 만났다. 와... 야 그냥 돈이나 줘! 상점 가자 상점. 초반 빠른 상점 갑시다. 아이 뭐 진작이 잘해! 말이 되는 소리래. 6, 2, 12, 6, 3, 18. 하나, 둘, 셋. 그치. 발, 활짝? 리크. 말이 되는 소리래야지. 어... 잠깐만. 칠 땜? 맞고, 때려. 뭐? 그치? 아이... 야 저런거 맞았다고 무슨 상처가 생겨! 10뎀! 5뎀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배쉬로 한번 디버프 죽을게요. 5뎀 정도는 맞아줄만 하거든요. 다음은 저거니까 딱 쓰고. 그치? 아 그놈의 리퍼때부터 꼬였어. 리퍼. 5마리가 나온대. 리퍼를 붙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붙어있는거야 대체? 이번에 떨어져 나갔겠지? 디스함! 스킬 2카드. 7블럭을 얻고 랜덤인 카드. 아니, 애매한데? 됐어. 카드 안 얻어. 다음 거 갑시다. 그래미리니 또... 저거죠? 본디접! 잠깐만! 아니 저런거 말고! 잠깐 본디접! 둘 중 하난데? 얍! 아잇! 이건 뭐야? 아이! 묘한거 얻었잖아! 트랜스뮤테이션. 손 저걸 뮤테이션 일으키고 이번 턴 끝날 때까지 상대는 구힘으로 잃습니다. Fail. Fail. No fame. Whenever card is... 카드가 탈 때마다 4블럭을 얻고 5블럭 얻고 뭐야? 개인 5블럭. Upgrade a card in your hand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램페이지 뭐야? 8 데미지. Every time this is played, increase this damage to the combat. 이거는 폐가 적을수록 좋고 레클리스 체인지. 레클리스 체인지. 개인... 아아. 위험한... 위험한... 아, 레클리스 차지구나. 위험한 공격 뭐 이런... 부주의한... 돌진 뭐 이런거네. 이건 뭐에요? 뭐지? 효과가 뭔지 모르겠어. 멤버십 카드. In future level, shops of your 50% 50% 더 자주 나타나고 그렇지. 멤버십 카드 일단 사주자. 아, 억글 카드 억글하면 손에 있는 모든 카드 업그레이드라고? 아아. 뭔지 알겠다. 여기는... 돈 얻어. 난 돈이 많이 필요해. 그치? 한 다음에 또 언더운드로 가자. 포션 두개 사봐. 흰 포션. 리젠 포션. 둘 다 나쁘진 않네요. 화터풀 갑시다. 화터풀에서... 나 풀피거든? 이거는... 딱히 뭐 변하는게 없죠? 절치호. 얘는? 야, 3위크는 조금 에바지. 무난하게 스트라이크 업 해줄까? 스트라이크 업 해줄게요. 쯧.. 아.. 조금 씁쓸한데? 엘리트. 상자박스. 요기 상자는 요쪽에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로 가자 커티스 떴죠 올어클 바뀌었다고요? 지금 얘는 지버프를 주려고 하니까 때려놓고 아 업그레야 올어클이에요 바뀌어 다음 화토풀 나올 때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그러면 아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같은데 그러면? 아 하나 업그레이드구나 이거 이거 주세요 그치 그치 1댐은 뭐 어차피 다시 차니까 맞아도 되거든요 하고 7댐 때릴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치 잘가 다다다 카드 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무한 업그레이드 좋죠 도롱용 떴다 얘는 11 야 이거 에바잖아 야 11댐 그대로 받아내라고 방어가 안 나왔어 어 12 7 이거 한 다음에 잠깐만 얘가 16 얘가 16 베시 가자 엘리트 최대 아 엘리트 잡으면 렐링 나오나? 엘리트 잡는게 좋겠구나 배 이거 에바잖아 아 손패 왜 이래 야 공격 카드 두개는 나올 줄 알았더니 손패가 이걸 말아먹네 카드 파이어브레이싱 엔더블 턴 후 이치어택 플레이 디스턴 딜 원 데미지 투 얼 데미지 얼 에니미 애매한데 이거? 이거 가져가고 이거는 에너지 두개 상작 가자 자 망고 레인이올 오 불피 24 증가하죠? 나쁘지않해 여기로 가자 화터풀 가고 엘리트 잡읍시다 상점이구나 이건 별로고 이건 뭐야? 아 이 스트렝스 잡고 소드 분배랑 어깨를 으쓱한다 게인 투 스트렝스 나쁘진 않은데 이거? 아포테시스트 업그레이드 얼 오브 유어 카드 폴 레스트 컴밋 이그저스트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일단 돈 없으니까 일단 갈게요 빠이빠이 잘 있어 그치 한 다음에 얘가 스밀스 아까 뭐라고? 아 여기 얼 카드가 붙는구나 이거 이런것도 좀 강조해주면 안되나? 돈이 없어서 안돼 어차피 대박이든 말든 돈이 없어서 안돼 돈이 없어서 안돼 어차피 대박이든 말든 돈이 없어서 안돼 이거 빡침 육댐 육댐 육댐이면 아 이건 에바잖아 배시 갈기고 스트라이크 갈기고 아 이거 때릴걸 그랬네 아니 이럴때 좀 쉴드가 좀 나아줘야지 21대 미치셨습니까? 아 잠깐만 리젠 포션 빨자 하고 디펜스 하나 걸고 공격 두개 아 뭐야 얘 나 아 스킬 쓸 때마다 이게 힘이 아니 내가 내가 스킬을 쓰겠다는데 니가 왜 화를 내 니가 왜 화를 내세요 대체 왜 엘릭스 이거 뭐야 You can now gain 스트렝스 앱 캠프하이어 아 캠프하이어에서 저거 힘을 얻을 수 있대요 다크앤브레스 카드가 이그작스 낼때마다 카드 한장은 들어왔다 상점 갑시다 동91 램페이지 8 데미지 8 데미지 에브리타임 디스 카드 플레이드 인크리스 데미지 4 이거는 덱이 적으면 좋고 잭 오브 올트레이저 잭 오브 올트레이저 애드 랜덤 컬러리스 카드 온 유어 핸드 이게 좋은가 뭐하는 뭐하는 놈이지 시크릿 테크닉 치즈 어스 깊이 프롬 유어 드로우 파일 앤 이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램페이지 쓸때마다 계속 그 장기전에 유리하거든요 핫스톤이라고 일단 얘 사고 얘 사면 끝이네 아이스크림 뭔데 아 에너지 세이브가 되는구나 아 아 고기도 좋고 와플은 뭐야 야 다 좋잖아 돈 많이 모으자 우리 싸움을 미친듯이 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이거 왜 두마리야 왜 두마리세요 잠깐만 왜 두마리세요 7 데미 12 아 잠시만 아 왜 두마리세요 일단 잠깐 디펜스 걸어놓고 하나 불태워 에너지 유열 진짜 좋은거지 저건 알짝 어 잠깐만 일단 3블록 얻어주고 그렇지 일단 때려 아 여기서 체력 너무 빨리는데 헤어 헤어 다크 엠브레이스 카드 카드가 찰때마다 한 카드를 얻는다 지금 이것보다는 음 보자 일단 얘를 잡고 생각을 하자 헤어 아 이거 힘든데 이러면 일단 이거 줘봐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꽝 꽝 그치 야 거기서 그게 나와주네 카드 스트렝스 어 버닝팩트 그치 돈 얻어주고 영코 32드 그러니까 야 1 스트렝스 램페이지로 업그레닭까 시어링 블루 램페이지 먼저 업그레닭시다 아니야 보스가 장기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아 근데 저거 세톤 세톤 밖에 지속 안되지 않아요? 아 스플리트 야 잠깐만 야 이거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야 저런 것도 있네 램페이지 써주고 아 서서 꼬였다 패시 쓰고 아 무한이에요? 턴지수육이 아니고? 슬라임 깔아붓게 아 35뎀 35뎀이요? 잠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써주고 뭐야 이거? 하이 나 잠깐만 몇 톤동안 이거? 깔아붓게 고작 와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그 다음에 이게 18뎀이고 잠깐만 이거 먼저 쓰기 전에 아 잠깐만 이거 쓴 다음에 에너지 포션 먹자 아 잠깐 70알에도 내려가면 이게 쪼개지는데? 아 망했다 아 이러면 쪼개진단 말이야 얘 아 얘도 쪼개지자 이거 한 번에 잡아야 돼 잡으려면 한 번에 잡아야 돼 일단 얘는 한 번에 잡을게요 최대한 활짝 얘도 활짝 얘도 활짝 하 망했다 진짜 아니 체력 낮아지는건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 지금 8뎀에 오케이 하나 죽였고 빨리 잡는게 좋지 굳이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에바잖아 11뎀? 실패 하나 무조건 걸어놔야되고 스트라이크 안 돼 이거 지금 절대 못써 아 실패 하나 쓸걸 그랬다 아 진짜 이거 에바 아니냐 11뎀 또 아 잠시만 지금 이러면 안되지 와운드 태워버려 그치 어쩔 수 없어 지금 디펜드로 가야돼 아 진짜 이거 에바 아니야? 나 맞지도 않는데 상처가 왜 생겨요 10템 까주고 까주고 그렇지 아 짜 벡토리엘님 안녕하세요 아 망했어 이거 88 아 다행이다 하나 잡아 하나 잡아 바리케이드 블록도 롱고 익스파이어 스타트 온 뉴턴 일단 이거 돈 아 체력 채워야되는데 타이미하우스 레이즈웨어 야! 그래 조금이라도 체력 스위프트 드로우스함 카드 에드 램페이지 스포츠 위크니스 1번 엔니미 인텔 디스토어 어떻게 게임 3 스트레스 램페이지 가자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